안녕하세요. 그런줄이나입니다. 오늘은 시류에 편승하는 컨텐츠입니다. 시작합니다. 이거 언제 만드실거에요? 피지? 언니시들? 그러게. 말이다. 언제 하냐. 언제나 첫걸음은 다듬질부터? 저게 작으니까 단차가 더 크게 느껴져. 칠하고 난 다음에는 일단 외곽 부분은 좀 정리해 주는 게 좋겠지. 크기가 작으니까 더 티 날거에요. 어두운건 밑에서 위로 뿌려주고 밝은건 위에서 아래로 뿌려줘서 볼륨감이 좀 더 잘 보이는 상태에서 컬러링 할 수 있게 뿌리는거에요. 정말 작다. 60분의 1 이니까 근데 실제로 60분의 1 보다 약간 큰 듯한 느낌이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저 얼굴이 싸날갱이만 하던데. 더 작던데. 밥하기 전? 초점 못 잡는거 말하죠. 눈알 몰드가 있었어요 여기? 눈알은 있어. 흔적은 남아있어. 애니메 스타일로. 손눈썹 치라는거죠 지금? 응. 도안이라면서 형. 돋보기가 그래서 있는거야. 이 돋보기 이거 쓸만해요 이거?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하긴 좋은데. 지금 일반 돋보기 3배짜리에 저걸 또 쓴거야. 눈칠할때는 저걸 해줘야 돼. 안보이니까. 응. 안보이니까. 저 헬멧 구멍 갈아준거죠? 응. 저거 평평하더라구요. 그걸 그려야 되니까. 차라리 파주는게 낫겠다 싶은거지. 색깔이 오묘하더라구요. 러시아군 복장 색깔처럼 약간 황토색 느낌인것도 있고. 이미지가. 이미지마다 다 달라갖고. 색칠하는데 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얼핏 보면 스킨톤이라. 나신상 같기도 해. 여채를 칠할때는 이렇게 느끼면서 칠하면 안돼요. 그냥 나왔네 들어갔네 이런 생각으로 칠해야지. 근데 이게 작은 크기에 비해서 인젝션 킷이 이정도 볼륨감으로 나왔다는건 대단한거 같아요. 좀 과장이 심한 느낌은 있는데 칠해놓고 나니까 효과는 좋더라구요. 다 의도된게 아닐까. 응. 반다이 기술력은 정말. 대단한거 같아요. 볼륨감이 상당해요. 저 똥배랑. 응. 저 작은 크기 인형이. 얘가 원래 이렇게 육감적인 캐릭터는 아닌걸로 아는데. 그렇다면서. 다들 놀래던데 뭐 이렇게 볼륨감이 세냐고. 동인들이 만든 작품들 보면 뭐 그런것도 있긴 하던데. 취향 흐름 때문에 그렇게 한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 정복인 핑크색 계열 복장이었으면 더 예쁘게 칠할 수 있었을텐데. 색대비가 좀 안좋죠. 머리카락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심심하다 할까 뭐랄까. 그냥 칠해버리면. 그 부분은 좀 판단을 그렇게 안하고. 좀 복장을 달리 해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빨간 라인 넣어주고. 어깨 부분에. 검은색 패드 같은거 있는데. 그런걸 넣어주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되게 밋밋해. 이게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건지. 이게 눈으로는 안보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저렇게 원색 계열은. 뭐라고 해야 돼. 섀도우나 이런거. 덩어리 감주기가 더 까다로워. 계열 색에서는 대충 중간톤 정도면. 이것저것 섞어서 색을 만들면 되는데. 원색 쪽은 다른 색을 섞으면 전혀 다른 느낌이 나니까. 원색 계열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 이게 붓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진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명품이야 명품. 역시 독일 형님들이 만드신. 다빈치 붓이야 다빈치 붓. 붓 끝이 아주. 지금 저것보다 세단계 더 얇은게 있어. 헬멧에 하이라이트가 좋아. 이 정도로 얇은 붓은 도료가 말라버리지 않아요? 가끔 찍어서 피사체에 갔을 때 말라있을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붓모가 처음에는 약간 풍성한데. 쓰다보면 자꾸 빠지잖아. 물을 조금씩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실수가 나오기도 해. 큰 덩어리가 확 하고 떨어질 때가 있지. 쌀 누노차 얘기가 있었지만. 동전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 동전이 그나마 있어서 크기가 보이는 거지. 동전이 그나마 있어서 크기가 보이는 거지. 노안인데 이거는 박수 받을 만한 것 같아. 노인네 수고하셨소. 인간 승리네요. 헬멧 파주길 잘했잖아. 그러게. 입체감이 좀 있네요. 암으로는 또 언제 칠하냐. 걔는 다리 사이에 이상한 덩어리가 하나 있던데. 건담을 만드셔야죠. 아, 그런가? 그냥 이 언니를 태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뵈요. 안녕.